아는 것 가지고는 순종을 못하지만요 진짜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전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기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전도의 비밀 나를 살리는 비밀 교회 살리는 비밀 세상 살리는 비밀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개인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나만 아는 게 있어요 비밀이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 불안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얼렁뚱땅 하는 사람이 여전히 힘 가지고 더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보니깐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지에는 포금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는데 목사님도 장노인들도 하는 거 보니깐 믿음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요셉이 세 가지 비밀 개인화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두 가지 인생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에 가장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영시에 전부터 있었던 허감, 혼돈, 공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창조의 역사가 영적 질서가 내면적 영혼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계속 허감, 혼돈, 공허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고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허감, 혼돈, 공허가 자꾸 가면 갈수록 찾아오는 거예요 답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할 적에 그 문제 이전에 오래된 뿌리가 있다니까 두 번째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떠났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냐? 사단의 역사였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있다 지금도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세기 6장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결혼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면 노아의 심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홍수 심판 노아 때 일어난 홍수 심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피해보자 요즘 말하면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있냐 이런 문제를 모르면요 학교 가면 계속 하바드 내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본인들이 이 근보 문제를 몰란 거예요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재버리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화라는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슬쩍 바꾸어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문화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목사님이 옛날에 모를지 은혜를 막 봤는데 지금 생각에는 뉴 에이지 책을 좀 읽은 것 같아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무 좋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적혀있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에게는 무궁무궁한 잠재력이 있다 완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이야기 해놨어요 그 다음부터가 약간 바꿔 놨습니다 너에게 이 잠재력을 개발하면 된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묘한 말을 해놨기 때문에요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 은혜 되어버린다 사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어놨다 그러면 제사를 보라고요 성경에는 귀신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나온다 대한민국에 가면 무당들이 100만 이상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잖아요 뭐라고 하냐 상국 시대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 예술이다 이렇게 딱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people don't just say that they are the shamans but they are the ones who were the descendants of the very long ages past and very skillful those 그런 말이에요 예술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민족의 뿌리를 거부하는 이상한 사람, 반민족주의 사람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성기는 하나님의 문화로 둔갑을 내고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가문과 개인에게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게 영적 문제들 정신문제들, 육신적으로 계속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내시의 문제, 지옥같이 산다니 이게 조용히 후대에까지 가문으로 들어간다고 이 문제는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하버드에서 안 가르치죠 사법고시 공부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왜 돈이 없냐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만 보인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괜찮을 건데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한다니까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보고 모를 때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몰랐다니까 인생에 사람의 문제가 뭔지 문제를 바로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위가 아픈데요 치똥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본 문제는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맞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왔냐는 말이에요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답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해 죽으셨냐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해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를 알아야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해 죽으셨냐 아니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면 구원하면 능력으로 구원하지 왜 굳이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시죠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피제사를 드려야 해요 요한 1서 3장 8장에 마귀의 일을 맺으신다고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요 죄 짓게 만드는 것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 그 멸망시키는 것 이거를 뭡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거나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이 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려야 된다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복음 누리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비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보고 기도에 개인하라고 하는 것 기준이 뭡니까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면 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힘이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대로 하면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결혼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사업해야 하는 것 기도의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문제 안 오는 것 자 여러분에게 제일 말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제일 힘든 게 가정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너무 가난해요 어떤 가정에는 엄마 아버지가 헤어져 버렸어요 어떤 가정에는 엄마 아버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 버렸어요 목사님처럼 다 돌아가실 뻔해야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큰 문제지 지금 요셉 보세요 엄마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고 애국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만일에 요셉에게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었다면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었다면 더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로 붙어들었던 복음, 기도, 전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문제가 왔다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아니 야곱이 요셉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면 형제들한테도 신앙 교육을 안 시켰겠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 누군지 안다니까 그런데 자기 것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고 이렇게 빼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이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이 우리들을 고자질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도 알아들인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똑같은 수준일 때 이런 문제가 왔다면 요시 두고 보자 내가 원수 갚아야지 늘 이런 생각하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고민합니다 목사님은요 옛날에 이거 모를 적에는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안 채 이거 부르면 그냥 우는 거예요 맨날 엄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힘나는 눈물이 아니고 그거 하고 나면 내 인생 소망이 없는 그런 노래 부르거든요 모든 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보험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를 알았어요 전도가 뭔가를 조금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어려움을 안 보였어요 나를 하나님이 찾아라는 사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감사거릴 수도 있구나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안 했다면요 요셉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 요셉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유심히 관찰을 안 하고 놔두다 보니까 요셉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귀를 잃어버렸다가 요셉이 애굽에 그냥 이상하게 누구한테 끌려가버렸어요 이계로 돼가 그러면 요셉이 오직 소원을 먹였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형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겠죠 근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의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뭘 차이냐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굽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상 살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요셉이 장세기 37장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 중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막 절하는 이런 꿈과 비전을 꾸었을 적에는요 내가 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었겠냐 근데 형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셉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내가 머리가 되는 꿈을 주셨다 근데 내가 왜 형들에게 팔려야 되느냐 왜 오면 왜 왔냐 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왔냐 왜 내가 총리가 되었을까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그때 뭐로 연결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냐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자식 낳아야 되는 이유가 목사님이 믿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희은이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5살 차이 희은이가 결혼해가지고 2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은 한 7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미션 홈 하려고 성교사로 살려고 그래서 내가 볼 지에는 믿음 좋은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만에 알았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을까 나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그럼 자식 낳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2년 동안 고민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희은이가 낳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름도 희은이라고 지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장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인간의 축복에 근원을 해보고 하실 것이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여 나는 지금 딴 사람처럼 그냥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기도 중에 낳았는데 내 삶은 하나 똑같이 살고 있는 거야 반복적으로 5년 동안 고민했어요 5년 동안 저의 가장 큰 관심은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왜 결혼했을까 아이를 왜 낳아야 되느냐 말이 좋아 아이 낳아가지고 성교사 만든다는 것이지 그거는 그냥 캐치프레이지 현실이 아니더라 지금 나는 성교사로 가야 돼 지금 이 아이 낳아가지고 이거 교육시키고 뒤치자거리 하는데 내 인생을 섭외할 수가 없다 하나의 원하는 뜻을 깜당해야 된다 하늘을 어느 날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확실하게 은약을 사상화시켜가지고 제자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성교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요셉이를 가졌다 그래서 인타발이 좀 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다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통이라는데 요셉은 본인은 항상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다 보면 가문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문에부터 다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가장 큰 영적 문제는 편애였어요 편애 그냥 편애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이 싸우고 막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문에 가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위에 때부터 쭉 내려오는 뿌리 깊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딱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문제까지도요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가지고만 있어서 그렇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은약 속에 있으면 문제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직장생활을 해봤어요 학교에서 배우기로는요 이게 아니면 아니다 하면 돼요 근데 직장에 가니깐요 내가 사인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니깐요 지점장님이 계세요 부지점장님이 계세요 이 두 사람이 경쟁관계예요 지점장님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부지점장님은 호시탐탐 내가 거기에 가려고 생각하고요 쫓아내려고 생각하고요 쫓아내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내가 갖다 이래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지점장님은 정보 독식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가 있을 때에 내가 사인회가 올리기로 해요 부지점장님은 부지점장이 없을 때에 내가 결제 올리기로 해요 내가 사인회에 또 올립니다 일단 내 사인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위로 못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부지점장도 무시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사인했냐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데 미치게 했더라니까요 그걸 누구였는데 지점장님한테 가서 따져야 하는데 내보고 시비 거는 거야 또 지점장님도 부지점장 듣는 데에서 내보고 왜 올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내 입장을 말을 못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랍니까? 이런 말을 조직사에서는 못해요 지금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말의 의미를 그냥 대충 알아들어야 될 게 아니고 세상 가면 그런 일이 꽉 쌓여 있다니까 예원교에 어느 장노님이 오셨어요 첫 인사가 그랬어요 군인 출신이었어요 나는 군인 출신입니다 누구를 죽이지 않냐 하면 성공의 자리에 못 올라가는 나는 그런 데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웃었습니다 분배보다 무서운 데가 세상입니다 하바드 대학을 나왔다고요? 하바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 정도의 수준이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은 군대보다 더 무서워요 이재현환 목사님은 굉장히 엘리트 모양이더라고요 면제대학도 수석 졸업하고 음악계도 저런 사람이 가는 무대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이 있어요 우리 사도리가 처음에 공부한 동일이 있었는데 이를 본다면 우리가 거의 대학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의사와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안하면 되지 안 하면 타협에 못 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답이 두 가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답이 없어요 복음가 지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상황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사람 낳는 어부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쓰실 거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요 다른 것은 조금 못해도 요셉이 누렸던 비밀을 꼭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은 따라와요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누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달러가 목사님 때는요 과장 진급을 누가 빨리 하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야 빨리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성경 공부 제목이 뭐냐 신리를 추구하지 말고 명분을 붙잡아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요셉을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과장 진급은 좀 늦어도 좋다 그러면은 내가 실력이 없는데 못됐다면은 문제인데 내가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 과장이 못됐다면은 오히려 전도한데 유익할 수 있겠다 그럼 나에게는 실리 말고 명분이 뭘까 할 적에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이 6개월 늦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상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전에 출근하는데요 1시간 전에 출근해서 밑에 딱 다방에 기다리고 있다가 9시 땡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에 1시간 후에 일을 가고 그리고 그 카페에 있는 곳에서 9시에서 일을 가고 회사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보통 10시까지 일하고 12시까지도 일하는데요 6시 되면 칼 퇴근하고 다른 직원들 싹 다 가고 나면 그게 내가 하는 데모예요 혼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네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리 때 과장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늦었다 보니까 지점장님이 배려를 해서 제가 과장은 안 하지만 팀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회사로서는 좀 드문 것들이 만들었어요 그 팀장이 되니까 좋은 거는요 과장도 팀원이요 그 부서장들도 있는데 팀원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팀장의 권한이 막고 항공비도 팀장이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팀장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과장 때도 팀장이 되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전심을 또 사주더라고요 전심을 또 사주더라고요 전심 안 사주는 이사님이 사주더라고요 주가장 부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장황하게 늘어놓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활동비를 좀 많이 달라고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구할 게 있다 먼저 어떤 내가 성공이라는 자리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위치 명분을 딱 잡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딱 따라오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통 과장이나 차장 이런 것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목상인 그때는 좀 뒤쳐졌어요 6개월에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팀장을 안 해본 과장, 차장은 부장, 이사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러분이요 진짜 다른 데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딱 따라오게 돼 있다니 기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전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성교의 비밀을 가지세요 요셉을 총여러시아가 전 가문과 세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원망, 불평, 염려, 걱정 안 해도 돼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맞춥니까? 어디다가 답을, 기준을, 방향을 맞춥니까? 형도 살려낸다 보디발도 살려낸다 보디바리 아내도 살려낸다 나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다 살려낸다 여기다 맞춥니까? 원망, 불평 이런 거 없어요 실제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복음 누리는 비밀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성교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비밀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앙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 누리는 기도, 전도, 성교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요 아멘 아멘